서울 강수구 마곡중앙로 서울 강수구 마곡중앙로 서울 강수구 마곡중앙로 서울 강수구 마곡중앙로 이 호텔 15층에 있는 빈야드 와인바를 찾아가기 위해 자동차로 이동을 접근하는 것이 아주 좋지만 지하철로도 가능합니다. 마곡 나루역 3번 출력으로 코트야드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코트야드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현재 코트야드 호텔 찾아가고 있습니다 마곡 나루역에서 걸어가면 금방입니다 이제 코트야드 메리오토 호텔 1층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15층에 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금부터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야드에 도착해서 오른쪽을 보니까 라이브 음악을 하고 있고 조명이 조금 밝습니다 분위기는 아주 좋습니다 왼쪽으로는 주로 식사를 하는 곳입니다 조명이 감성적이고 분위기가 아주 좋습니다 외부로 보니까 정말 서울식문업 보타닉파크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잠시 라이브 음악하는 자석에 앉았다가 식사하는 곳으로 자리를 이동합니다 라이브 음악하는 곳보다 훨씬 조명이 어둡고 분위기는 있습니다 저 아래로 보타닉파크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테이블도 캔덜을 올려놨고 와인 그라스가 올려져 있습니다 부두 테이블이고요 테이블에서 이제 창가로 해가지고 왜왜 전경이 쭉 나옵니다 테이블에서 와인과 메인 요리를 주문을 하였습니다 구매는 따라주면 되니까 오늘 주문한 와인은 이탈리 와인으로서 토치코다입니다 메인 식사로는 샤또 브리앙 오븐 로스트 스테이크로서 크림 스피나치가 함께 나옵니다 와인이 나왔을 때 호두가 함께 나왔습니다 호두를 까는 재미도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리고 식사하는 모습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호두가는데 정신이 팔린 사이에 주문한 메인 요리가 나옵니다 잠시 호두가는데 정신이 팔린 사이에 주문한 메인 요리가 나옵니다 소금의한 데치겠다 소금의 한입으로 여러분도 충분히 유명해진다 요리가 없는 게 오늘은 서울 강서구 마곡 중앙로에 있는 코트야드 메리우드 호텔을 찾았습니다 이 호텔의 15층에 있는 와인빵 빈야드에서 이태리 와인 토치코다와 메인 식사로 샤또브리앙 오븐 로스트 스테이퍼를 주문해서 식사를 해봤습니다 정말 멋진 곳이고 아래로는 서울 식문옷 모타닉 파크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정말 멋진 곳입니다 분위기 있고 아주 감성적인 와인바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